다음 주취업 선생님 오늘 브이로그 담당이에요 저 브이로그 찍어야 한다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쫄몬니컵 강사 김부기라고 합니다 따단 했나? 네 그 수업 때 한편 찍으려고 네 알겠습니다 1. 2. 3. 3. 4. 6. 10. 10. 10. 11. 11. 11. 12. 13. 13. 13. 13. 14. 14. 15. 15. 16. 16. 16. 메이커 메이커 미래를 미래를 최영이 브이로그라고? 최영이 브이로그 최영이 브이로그 최영이 오늘 1년 만에 1년 반 만에 들어왔는데 어땠나요? 너무 재밌었고요 너무너무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월만이면 시간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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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이 브이로그 시작합니다 원래는 트위터 안 올렸어요 주울나 하고 머리가 하고 찍고 장어 심운스 앨라 심운스 앨라 에이 에이 4. 5. 5. 6. 6. 7. 8. 8. 9. 10. 자 이렇게 브이로그를 찍어봤는데요. 저는 걸스 기초 걸크러쉬 수업도 듣고 포레오 수업도 듣고 퍼핀도 했었는데 선생님들께서 잘 가르쳐주셔서 수업이 너무 즐거웠고요. 사실 제가 너무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브이로그를 많이 찍지를 못했지만 그래서 학원 수업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청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